음! 진짜 맛있어! 오늘 꼬막 비빔밥을 해먹을건데 꼬막이 여기에 해감을 시켜놨는데 까만 비닐이 없어서 그냥 후라이팬으로 덮어놨거든요? 환경만 어둡게 조성을 해주면 돼요 바다 짠맛이 나게끔 소금물을 해가지고 지금 담가놨더니 어때요 물이? 더럽죠? 이렇게 부딪혀서 씻어줍니다 칫솔로 하셔도 돼요 먹던 칫솔 말고 그러다가 이제 껍질이 뭐 깨져있다던지 또는 벌려져있다던지 하면은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물 한번 갈고 한번만 헹궈 올게요 지금 제가 냄비에다 물을 끓여놨거든요? 꼬막은 사실 금방 삶아줘야 돼요 안그러면 질겨져요 위에 소금을 넣고 쫙쫙하게 넣으세요 그리고 꼬막을 넣어주시면 돼요 입 벌릴 때까지 입 벌린 건 바로 빼주세요 끓여봤자 질겨지기만 합니다 만약에 자숙된 꼬막 살만 사실 경우에는요 끓는 물에다가 한 30초만 살짝만 데쳐주시면 돼요 자 보세요 지금 벌써 입 벌리죠? 꼬막 비빔밥은 조개살을 연하게 사수해라 요것이 관건이에요 꼬막을 식혀야 되니까 요렇게 식혀줍니다 그래서 오늘 쪽파나 실파 그리고 훅고추 준비했습니다 제가 실파를 쫑쫑쫑쫑 흰 부분은 조금 잘게 썰어주고 초록 부분은 조금 듬성듬성 썰어서 색감까지 잡을 수 있도록 썰어줄게요 여기부터는 이렇게 듬성듬성 아무래도 조개다 보니까 비린맛이 있잖아요 그 비린맛을 좀 잡아주는 역할을 실파가 할 거예요 그리고 매콤한 걸 원하시는 분은 청양고추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고추는 그냥 송송 자 고추도 이렇게 씨까지 포함해서 썰어줬어요 이번에는 양념장을 만들어 줄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간장이 되겠죠 넉넉히 만든다 생각해서 간장 한 세 개 잡을게요 진간장 세 개 그리고 고춧가루 여기 들어가요 근데 고춧가루는 이렇게 액체 안에 들어가면 꿀기 때문에 사실 좀 마지막에 넣는 것도 좋아요 고춧가루 한 두 개 넣을게요 저 안 매운 거예요 다진 마늘은 반 큰술 정도 넣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단맛 줘야죠 단맛은 매실청 줘도 되고 물엿 줘도 되고 맛이 없기 힘들겠죠 맞아요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매실청 넣어볼게요 오늘 매실청 두 개 넣을게요 두 개 넣고 이게 막 엄청 달큰 날 필요는 없어요 여기다가 맛술 맛술을 하나만 넣을게요 맛술 하나 딱 넣고 참기름 안 들어가면 여기 되게 섭섭할 거예요 한 큰술 반 넣을게요 그리고 진짜 마무리는 깨소금 깨소금 깨소금을 또 이렇게 풀어가지고 손으로 뽀시면서 이렇게 넣고 쓸 거예요 이러면은 양념장 다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꼬막살을 발라줘야 돼요 꼬막살은 그냥 열린 거는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안 벌린 것도 끝에 숟가락으로 비틀어 주시면 짜자잔 열리지로 그리고 와 닦았다 체에다가 한번 다시 받은 다음에 이렇게 흔들어 줄게요 이렇게 씻을게요 씻어주면은 고유 맛도 안 빠지고 혹시 모를 남아있는 뻘도 씻을 수 있어요 너무 헹구제끼면은 맛이 없겠죠 이제 무치기만 하면 완성이에요 자 꼬막 넣어줍니다 꼬막 넣어주고 자 여기다가 고추랑 실파를 다 넣을게요 자 양념장을 여기다가 한 번에 다 넣지 마세요 이런 거는 빡빡 묻히는 거 아니에요 조물조물도 아니고 이렇게 털듯이 털듯이 습가습가요 여기다가 이제 밥을 묻히면 되는데 여기다가 참기름이랑 깨소금 둘러주면은 끝나는 거야 이거 깻잎 같은 거 넣어도 참 맛있을 거 같아요 드셔 잡사 먹어보겠습니다 아 진짜 맛있다 꼬막에 고소하고 꼬들꼬들하고 짭조롬하면서 그 맛이 아 음 진짜 맛있어 음